이상하고 아름답게 물들여진 하늘을 봐 당장은 예뻐 보이지만 그치만 결국엔 까맣게 타버리고 말잖아 아 나는 어릴 때 같이 가야 했었어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랑 부모님 집안 했을 때는 같은 거 봤어 말씀하십시오 세 분의 패션이 없었는데 네? 세 분의 패션이 없었는데 패션이요? 아 경이롭습니다 일단은 뭐 가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느낌이 있어요 힙합적인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아까 이 모자랑 이 가발이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이는 발 찌러요 사이즈에 이런 걸 가리고 다닌다고요 가리가 되게 바지러서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서 좀 놀랬고요 오빠가 평소에 이런 거 입는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섬세한 옷이에요 아 그 말씀하세요 벌리죠 꿀벌리 아니 꿀벌리 맘 개색 꿀벌이라 문러 semu 이 흐윤 영수 가 sod holy 너 어머니 저기 멀리 떨어졌다. 너 진짜 멋있다! 뭐야? 뭐야? 아 그만 알지? 어? 힘이 좀 개요. 다 가야지. 해금이 이거. 이거 아니잖아. 이게 뭐야? 아니. 아니. 일단 이거 진짜. 아 이거? 아 이게 진짜 기포트야. 이게 뭐야? 뭐해? 다 몇 대천에 이거. 이거 이거 하는 거지? 이거랑 마지막에 이거 뜯겠네 이거. 어. 이거 이거 이거. 아 이거 이따가. 이거 이거. 이거 뜯겠네 이거?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전화했으니까 이제 올 거 아니에요. 한송이! 진짜 그런 거 아니냐니까요. 니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. 사실 어떻게 한 번. 한송이! 여기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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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